전남 광양의 어느 시골 마을. 과거에는 500여 명이 넘게 살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떠나고 5분의 1 정도만 남았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1987년도에 지어진 변전소와 송전 철탑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재까지 60여 명이 암으로 숨지고 10여 명이 지금도 투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을 주변에 수십여 개의 고압 철탑들이 높이 솟아있는데요.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 개 마을 주변을 둘러싼 철탑은 40개로 345킬로볼트급 18기, 154킬로볼트급 27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을이 점점 황폐해지자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광양변전소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최초는 지금 집가가 그렇게 예를 들어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여기서 희망이 사라진 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축권이 빼앗기는 것이고 철탑 없는 동네에서 살고 싶다. 배 위원장은 앞서 광양시와 한전 측에 변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전작의 영향과 피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고압 철탑을 지중화할 것, 주민들에게 미치는 자기장 영향과 건강 피해를 조사할 것, 재산권 피해 상황을 조사해 공개할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또 광양시와 광양시 의회도 피해대책 마련해 주민들과 협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력설비에서 발생되는 전자판은 암 발생과 연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광양시 관계자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광양변전소 주민대책위원회는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원25 김신혜입니다. 기상캐스터